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고지 들리지 않는다. 소금으로 장을 담근다 해도 고지 들리지 않는다. 콩을 갖고 두부를 만든 데도 고지 안 들린다. 이 같은 속담은 평소에 하도 거짓말을 해온 까닭에 무엇을 말하든 간에 주변 사람들이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경우를 든 속담들입니다. 10월 31일자 아사히신문의 보도입니다. 10월 31일자 아사히신문이 보도한 일본기업 직용배상 이후에 한국정부 보존한 타진이란 그런 기사가 사실이라면 대국민 거짓말 목록에 또 하나를 더한 큰 사건이 될 것입니다. 아사히신문은 보도를 청와들은 확인해 주지 않을 것이고 한 그릇 나아가서 딱 잡아댈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일종의 가짜 뉴스다 이렇게 몰아붙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물러난 이후에서야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우리는 아사히신문이 어떤 보도를 했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사히신문의 보도가 중요한 이유는 당시에 한일 간의 갈등 문제가 강제징용 문제를 인해 가지고 불거져 나오자 정부는 일본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공책을 구사했기 때문에 강공책 이면에 오히려 어떤 이면 합의를 유도할 것은 움직임을 보였다는 사실 때문에 이 진위 여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사히신문이 보도한 내용의 핵심은 한일 갈등의 핵심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의 선배상 미리 배상을 하고 다음에 한국 정부의 후전액 포전 방안을 일본 정부에 제안했지만 일본이 이를 거부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아마 일본 정부는 이것을 받아들이기 힘들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두 기업에 대한 소송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소송이 이어질 것을 아마 우려했을 것입니다. 한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보면 일본 기업이 먼저 배상에 응하고 나중에 한국 정부가 해당 금액을 전액 보존해 주는 방안을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일본 정부에 비공식적으로 타진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1965년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배상 문제를 해결됐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서 이 제안에 응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정상적인 국민들이라면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사히 신문의 보도를 믿는 국민들이 제법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들이 거짓말을 했다기보다도 우리 정부가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일본 정부에 강정책을 쓰면서 이면으로 합의를 도출해 내려고 했다는 그런 이중성을 보였다는 점이 아마 국민들에게는 대단히 놀라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아사히 신문의 보도는 청와대는 올해 초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 방안을 검토했고 이렇게 도출된 잠정안을 올해 봄무렵에 일본 정부에 타진했지만 일본 정부에서는 기업의 지출이 보존되더라도 한국의 판결 이행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 이렇게 아마 화답을 한 모양입니다. 청와대는 한국 정부가 이런 방안을 일본 정부에 타진했다는 아사히 보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 당시에 겉으로는 대일강경책을 구사하는 상황에서 이런 일을 진행했다는 그런 보도 때문입니다. 동아일보의 박형준 특파원은 아사히 신문 보도에 대한 취재 추가적인 취재를 통해 가지고 다음과 같은 해설을 더합니다. 외교가 해설한 지난해 일본 당국도 압류된 일본 기업 자산에 현금화가 불가피할 경우에 한국 정부가 이를 사후에 보존해 주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일본 측에서 현금화가 강행된 것은 마찬가지여서 일본 여론을 다독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 것을 보인다고 외교 소식동이 말했습니다. 이 소식동은 한일 당국 간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오고 간 이야기이고 양국이 주요한 해결책으로는 평가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한국 대부분은 2018년 10월과 11일에 걸쳐가지고 일본 제철 과거의 신일철 죽음과 미서입시 중공부에 대해서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한국 대부분의 판결은 국제법적 시각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그런 비판을 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이 소송을 오랫동안 추진해 온 분들에게는 승리를 거두는 아주 쾌거에 해당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판결 그 자체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결국 두 기업은 응하지 않았고 한국 법원은 두 기업이 한국 내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특허권을 압류해서 배상해 사용하기 위한 현금화 절차를 현재 밟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매각은 또 한 번 한일 관계를 위기에 빠뜨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뜻이 있는 국민들이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사람마다 많은 그런 의견이 달라지지만 1965년 또 한일 국교 정상화와 함께 체결된 한일 기본조약에 대한 양국 간의 입장차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냉정한 입장 정리가 우리 측에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측에서 그것이 있어야 한일 관계가 계속해서 긴장관계로 이어지는 것을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가 좀 더 이 문제에 관한 객관성과 중립성과 공정성을 갖고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한일 관계가 정상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1965년 또 한일 국교 정상화 그리고 한일 기본조약의 체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솔직한 그런 인식이 있어야겠다 이런 점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항상 한일 관계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지나친 그런 애국심의 반류에 따라서 매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 사회에 평배하기 때문에 정말 일본과의 관계는 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고이고 또 고인다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каждый además의 마음속들은 이log고 여러분 그랭ined 신ijek 신 Ride